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플랫폼이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어떤 이게 유형의 또는 무형의 뭐든 좋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공간이고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더 많은 플랫폼 사례들을 보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뭐가 대체했을까 부동산 이건 제일 빨리 맞추신 분한테 USB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이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직방과 다방 직방과 다방 이런 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황금 부동산은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이런 게 대체되고 있고 요즘 협력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리얼트립이라는 혹시 플랫폼을 아시나요? 마이리얼트립? 아니요 이거는 이름만 들어봤는데 아 이름 들어봤어요? 여기는 제가 한번 광고해주고 싶어서 얘기한 게 광고라기보다는 좋은 서비스를 알리고 싶은데 이거는 현지 가이드랑 여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어디 여행을 가시면 이 여행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현지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받고 싶은데 옛날에는 여행사가 있잖아요 송출 여행사, 대리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마이리얼트립 앱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를 갈 예정이다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어떤 이 그 저기 뭐죠 그 새로운 관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현지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PPL은 아니고 PPL은 아니고 여기 이제 좋은 이런 되게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현지 가면은 마치 에어비앤비처럼 리뷰도 막 나와있고요 가이드가 이래서 아주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, 정보의 불확실성을 이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? 여기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플랫폼들이 있어요 사진 공유, 핀터레스트, 트위터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구글, 링크드인 이게 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고 밑에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한 액티브 유저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0억 명이 넘고 참 엄청난 플랫폼인데 여기는 어떻게 돈을 벌죠 주로? 이 플랫폼들은? 보통 광고 수익으로 여기는 다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어요 그쵸?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랑 너랑 친구 연결해줄게 돈 내라 하면 싫어 싫죠 그리고 또 공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고로 돈을 벌죠 그럼 사람들은 언제 돈을 내는가 언제 돈을 내는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돈을 내냐면은 내 만족도가 높을 때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쵸? 내 만족도가 높으려면은 내 만족도는 내가 뭐에서 뭐를 빼야 돼요 근데 이건 아마 좀 어렵고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그 지불용의 금액에서 가격을 빼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아이폰 제 아이폰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근데 가격이 가격이 그렇죠 밸류 마이너스 코스트입니다 선물 받으실만 하네 아주 훌륭하시네 가격이 70만원이다 그러면은 제 만족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 뺀 30만원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내 가격보다 내 지불용의 금액이 높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물건을 사겠죠 효용을 느끼고 그래서 데이트를 위한 플랫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보내세요 없으면 그리고 이 하모니 438명은 놀라운 게 이 웹사이트에서 만나서 직간접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순데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25TB는 거기서 거래되는 데이터 양이고요 이건 하루인지 한 달인지 잘 모르겠다 넘어갑시오 이것도 아시죠 아만다 아만다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만다 좋습니다 아만다는 말 그대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자처럼 아무나 만나지 않는 자처럼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죠 아무나 만나지 않는 자처럼 이 선별된 사람들만 점수 받아서 들어오는 곳이에요 신입심사 이상형 소통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3.59점으로 통과했습니다 저 밑으로 내렸죠 감사합니다 참교육자 안 써보고 강의하면 안 되잖아 그죠? 그러니까 직접 써보고 써보고 어떤지 느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큐피드 써보고 오케이 큐피드 써보고 Er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